내가 하늘에 왔다. 나는 땅 속으로 들어왔잖아. 하늘 땅 만들기. 땅에서 재밌는 선물이 있어 오키한테. 뭐냐고. 너무나도 재밌는 거니까 잘 봐. 먼저 A4 종이를 반으로 접어. 너무 쉽지.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조금만 반으로 또 접어. 그 다음에 여기다 밑그림을 그릴 거야. 짠. 선물 박스를 그렸다. 그림을 그렸으면 이제 테두리를 따라 그려주는 거야. 어때 재밌지. 이제 선물 박스를 빨간색으로 색칠해줘. 난 빨간색 선물이 좋으니까. 발렌타인데이가 빨간색인 거 알지. 근데 뭐 초콜릿 받았냐고. 조용히 해. 아 맞다. 여자가 주는 거지. 노란색으로 리본은 색칠해준다. 자 이제 열어본다. 선물이 뭘지. 하나 둘 셋. 나잖아. 내가 오키들한테 선물이지. 뭐. 싫다고. 거부하지마. 나머지도 그림 그리고 색칠해주겠어. 너무 잘 그렸잖아. 누가 그린 거야. 세상에. 그림도 너무 잘 그리잖아. 난 천하무조 박스인. 청귤등 박스인인데. 게다가 크림까지 잘 그리면 어떡하냐고. 노래도 잘하는데. 그림을 그려보자. 그림을 그려보자. 너무 재밌는 그림을 그려보자. 너무 재밌는 그림을 그려봅시다. 나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도 제일 예뻐서. 문제가 많다. 아이돌을 할지. 아니면 그냥 공부할지. 천하무조 박스인인데. 청귤등 박스인인데. 선물 다 그렸잖아. 내가 선물 줄게. 하나. 선물 열어보면. 셋. 내가 선물이잖아. 어때. 마음에 들어. 미션. 하늘에서 땅으로 눈을 만들어서 뿌려줘야 돼. 좋았어. 해보자. 눈의 재료가 될 스노우 가루를 뿌려주고. 물을 부어주면. 우와. 순식간에 부풀어오랐다. 우와. 신기해. 우와. 눈이 생겼어. 우와. 너무 신기하나. 푸석푸석 재밌어. 누누. 이제 땅으로 뿌려줘야지. 우와. 이제 또 뭐 재밌는 거 만들어볼까? 어? 하늘에서 눈이 오잖아. 눈을 받아야지. 눈을 받아야죠. 우와. 하늘에서 내린 눈을 다 받았잖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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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이 안에 눈이 있는지 아무도 모를걸 갈라보면 우와 눈빵이잖아 눈빵을 섞어주기 우와 눈이랑 섞인 눈빵의 느낌은 과연 어떨지 촉촉해 내가 뭘 만들지 너넨 아무것도 모르지 안 알려줄거야 뭐지? 네이크로버가? 예쁘잖아 뭐지? 눈치챈 오키들은 좋아요를 눌러주라고 누가 정답을 맞췄는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눈을 숨겨줄거야 눈을 숨긴 다음 동그라미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정답은 땅에서 나는 꽃 꽃같이 눈을 품은 꽃이다 우기는거 아니야 모든 땅에 다 뿌렸나? 다 뿌려진 것 같네 아직도 눈이 많이 남았네 그럼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엄청 재밌는 걸 만들어줄거야 잘 봐 이 주사기에 개구리알을 넣어볼거야 슈욱 슈욱 개구리알을 주사위기기에 넣어봅니다 슈욱 우와 짠! 우와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 예쁘다 영롱한 개구리알을 으깨서 눈 위에 뿌려줘 볼게 내가 오키라고 써니까 오... 눈 위에 뿌립니다 오... 글씨가 아닌데 이거는 오... 키 오... 이상한데? 잘못 거꾸로 쓴 것 같은데 우와 근데 개구리알이 으깨니까 이렇게 나온다 키 키 키 키 키 분홍색 식용색소를 뿌려주고 오... 오... 딸기 시럽 같아 하트 글리터를 뿌려줍니다 오... 예쁘다 섞어주면 오... 개구리알과 수놓가루가 섞이니까 이렇게 된다 우와... 우와 점점 핑크색이 되고 있어 오... 오... 우와 하늘 만들기라 보니까 구름이 생겼다 봐봐 이거 봐 핑크색 구름이야 너무 예쁘지? 둥실둥실 왜... 뽀송뽀송해 구름을 실제로 만지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핑크색 구름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핑크색 슬라임을 넣어주면 별 슬라임이거든 오... 엄청 잘라놓나 내가 넣어줄게 와... 과연 어떻게 될지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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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чуд 슬라임이랑 글리터랑 막 들어있어 눈꽃 슬라임 너무 느낌 좋고 재미있어 야 오미케 재미있는 구름 만들었잖아 나도 더 재미있는걸 만들겠어 나도 재미있는걸 만들건데 우선 테이프 크기에 맞게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대충 자른 다음에 테이프에 대고 동그라미를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고 두 개를 한쪽에 노란색으로 칠해줄거야 나머지는 파란색으로 칠해주고 이제 원통의 벽을 만들어줄거야 바닥면을 기준으로 동그랗게 둘러주는데 왜 이렇게 안되는거야 끝을 잘라주고 띄어주기 그 다음에 겉껍질을 따면 원통 완성 나는 이 안에 개구리알을 가득 채워줄거야 개구리야 알 많이 있니? 나 좀 빌려줘 개굴 개굴 여기 많이 있잖아 개구리알 넣어봐야지 하나 둘 셋 많이 들어가잖아 넷 파란색 보라색도 넣어주고 예쁘다 이 안에 반짝이를 넣어줄거야 노란색 반짝이 파란색 인어 같잖아 뚜껑을 마지막으로 닫아주면 들어가 개구리알 버튼 만들기 대성공 뭐야 개구리 뭐야 저리가 저리가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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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든 개구리 버튼을 가져갔잖아 잘 봐 이번엔 하늘에 있는 별 스 ea을 만들어줄 거야 잘 봐 우리 별님 친구 있잖아 별님 친구 별님 친구를 여기다가 붙여 중 똑같이 그릴 거다 별님 친구 눈을 그려줍니다 스키쉬를 만들어 줄 거야 잘 봐 우리 별림 친구 있잖아 별림 친구 우리 별림 친구를 여기다가 붙여주고 똑같이 그릴 거다 두루두루 귀엽게 그려주면 별림 친구 눈을 그려줍니다 입모양도 그려가지고 눈썹도 그려주고 숙숙숙 펠림 친구 완성 색칠 해줄게요 색칠은 재밌어 색칠은 재밌어 색칠 좋아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좋아 색칠 좋아 그런 다음 가위로 잘라주고 짠 이렇게 두개로 가위를 잘라줬으면 앞뒤로 붙여줄게요 테이프로 붙이기 와 이제 다 붙였으니까 요정도 남기고 이 안에 솜을 넣어줄게요 귀여워 이런 방울 솜을 넣어줍니다 방울방울 솜 솜을 다 넣어줬으면 이제 테이프로 감싸줄게요 우와 이 느낌 대박 폭신폭신해 우와 너무 재밌다 귀여워 미키 우와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얼은 거다? 테이프공 안에다가 개구리알 넣은 거 얼은 거고 이것도 테이프공 안에 개구리알 넣은 거 으깨서 넣은 거 이거 다 얼었다 지금 꽁꽁 우와 안에 열어보면 어떨지 궁금하지? 한번 열어볼게 봐봐 우와 이거 얼린 으깬 개구리알이거든? 근데 이 안에서 지금 얼었는데 이게 테이프 볼이 엄청 얇은 거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이 안에 다 녹았고 이렇게 지금 껍질만 움직인다? 그럼 이거를 가위로 갈라서 한번 안에 열어볼게 가위로 해보면 오 우와 지금 껍질 벗겨지는 거 뭐야 이거? 오 껍질이 벗겨집니다 오 이거 그냥 그냥 그거 같아 얼음 같아 그냥 얼음 근데 이 개구리알이야 이거 개구리알 으깨진 거야 우와 지 껍질이 이렇게 나온 거야 우와 재밌다 깨끗깨끗깨끗깨 오 이거 완전 그냥 얼음임 완전 오 오 개구리알 이거 녹으면 개구리알 우깨진 게 여기 나오는 거야 우와 어른 개구리알은 이렇게 되고 그냥 그냥 얼음임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갈라볼게요 테이프볼인데 그 안에 개구리알을 넣고 물을 넣어서 불린 거거든? 그럼 과연 이 안에 있던 개구리알은 어떻게 됐지? 두고두고두고두고 오 얼음이 엄청 많고 이 안에 그 다음에 개구리알이 이거 불린 개구리알이 아니라 그냥 개구리알이거든 근데 조금 불다가 그냥 얼어버렸어 우와 우와 근데 이 알개기가 우와 아이스크림 같아 엄청 말랑말랑한데 우와 아이스크림 같아 오 신기해 근데 말랑말랑해 우와 대박이다 이거는 진짜 딱딱하거든 얼음같이 근데 이거는 생탱보처럼 엄청 말랑말랑해 뿅 이것도 이 안에 개구리알에 넣었던 건데 한번 부숴보면 오 대박 이것도 말랑말랑할까? 한번 만져볼까? 딱딱하네 왜냐하면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근데 조금 작은거는 어떤지 느낌? 말랑말랑한 우와 우와 신기해 오 여기까지 이거 개구리알 으깬건데 녹으면서 겉면이 개구리알 으깨진 그 표면이 딱 나온다 이렇게 우르륵 하면서 우와 재밌다 끼워 먹기 자 오늘도 신나게 하늘 땅 만들기 대 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월드 봄 월 더 달 behöver seg 하면 경우에는 ziehen 도 эп 쥘 감사합니다.